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떴다 송만기 방송을 진행하는 송만기입니다. 오늘이 3월 12일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시원한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스포커스맨, 대변인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것에 여당의 당대표라는 이해찬 대표가 아주 여기에 헛소리를 하는 걸 보고 참 무식한 여당 대표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무식하다. 제가 느꼈으면 여러분도 느꼈을 겁니다. 그건 문제. 이따다 송만기 방송 잠깐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길게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의 대표란 자. 이런 자가 이런 법을 모를까. 이미 1988년도에 이 법은 국가원수 모독제입니다. 이 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식한지 이거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가원수 모독제로 처벌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무식한 자가 여당의 대표다. 그 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우리는 아주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왜?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그대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 꼬북 역할, 스포커스맨, 이거는 해외 언론에 나온 겁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데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거 가지고 이미 1988년도에 폐지된 조항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당의 대표라는 자가 이런 말을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아주 한심한 작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이 국회 안에서 어떤 발언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국회의원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수석대변인 종로로 타는 것, 우리가 봐도 분명히 맞는 것, 우리 대신에 말을 해준 겁니다. 국회의원은 뭡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법을 만드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무슨 참 웃깁니다. 언론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잘못된 것처럼 방송으로 떠들어댑니다. 언론은 사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이해찬이는 법이 없는데 이것 가지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이렇게 떠드는 것 자체를 방송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 역시도 명예의 훼손죄가 된다. 언론들은 이 부분, 잘못된 부분, 이해찬이란 사람, 이해찬이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찬 여당 민주당의 당대표가 한 발언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방송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연설 중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연설 중에 중단이 돼버리고 약 30여 분간 연설을 못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도 하나의 공직자인데 공직자가 일을 못하게 한 건 뭐야?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을 하는 것이다. 왜?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니까 국회 연설에서, 본회의장 연설에서 잘못을 지정하는데 그것을 방해합니다. 틀린 소리를 안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 이러한 소송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1988년도에 폐지된 이 법이요. 사실은 그때 군사정권 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한국인이 대통령 비판을 막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진 법인데 이것, 이미 없어진 법이고 다 하는 건데 저도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거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다. 참 이거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원수모독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뭐 치매가 있는 건가? 이해찬이 말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이상합니다. 민주투사를 자체해온 이해찬 대표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시대착오적인 대통령관에 사로잡혀 있다. 지금 이제 그 시대가 자기가 생각하는 시대, 지금 문재인 정권 시대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 정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절대로 이런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큰 문제가 있다. 시대착오도 한참 지난 것에 대한 착각도 너무 심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해찬 여당 대표 정신 차리세요. 국가원수모독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1975년부터 형법 제104조의 2. 여기는 국가모독죄로 존재하다가 1988년에 폐지가 된 것입니다. 이 조항이 당시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죠? 이 폐지된 이유가 1987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가모독죄는 1988년 12월에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해찬이가 거론한 국가원수모독죄는 성립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한 발언은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홍영표 대표가 원내대표가 뭐래요? 의원총에서 국회법 146조에 의거해서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참 여긴 다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자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의원은 본회의나 의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의 사생활을 얘기를 했습니까? 김정은의 대변인이 야당 대표가 못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엉터리예요. 이것은 모욕이 되지 않는다. 야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비판하면서 한 얘기 이것은 윤리의 징계에도 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 야당 원내대표의 국회 발언을 윤리에서 다투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이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실제로 이 자들이 보수예요. 우리가 진보입니다. 진짜 아주 무능하고 경제망원 같다는 거 보세요. 하는 짓거리가 다 이렇잖아요. 이들이 보수예요. 움직이지 않는 보수. 썩은 보수. 우리가 진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떴다 송만기 방송 보시는 여러분. 이 말을 아마 긍정할 것입니다. 자 이 방송 떴다 송만기 방송은 매일 11시 밤 9시 두 차례 방송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녹화 방송을 하는데 편집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계속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거기 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은 제가 방송할 때 따낭 소리가 나서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떴다 송만기는 대한민국 자유, 정의, 애국의 방송입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가짜 뉴스 저는 100% 배격합니다. 우파의 가짜 뉴스 좌빨들이 잘못된 것 정확히 짚어냅니다. 자 떴다 송만기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시대착오적인 국회 윤리에 회부하겠다. 거기서 다투겠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걸 하나만 짚고 넘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탑스포커스맨이라는 말은 작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연연설 당시 블룸버그 통신이 썼던 기사의 제목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해외에서 나왔던 김정은 스포커스맨, 대변인 이것은 이미 나왔던 것을 했을 뿐이고 이미 우리는 SNS 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글을 봤다. 김정은의 꼬봉이다, 대변인이다 뭐 별 얘기 다 나왔는데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 말을 했다고 문제를 삼고 국가원서 모독죄라고 말하는 이해찬, 한심한 정부.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나 한참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떴다 송만기 7분, 8분 됐습니다. 이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백골